여러분 저 이 푸드... 푸드 먹을 준비 지금 노스티이스티즈도 돌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노스티이스티즈도 다짐하니까 또 안 먹을게요 빨리 이거 떼요 푸드 안 먹어요 쟤네 1문 안 들어와요 네 다시 마운터 레스로 다시 가는 중 에스의 쪽 1분 넘었어요 들어왔어요 나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안쪽 오른쪽도 1분 넘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1문 쪽으로 2문 쪽으로 5 4 3 2 문 쪽으로 다시 로드로운 빼요 다시 로드로운 빼요 저희도 오시해요 저희도 오시해요 여러 번 인사이드 키 Juda purl 인사이드 키 amateur 초코 디펜스 레디 하고 인사이드 making 초코 디펜스 레디 하고 인사이드 저기 웨이스트로 diez 뺄게요 웨이스트로 다 뺄게요 웨이스트로 더 뺄게요 웨이스트로 더 뺄게요 웨이스트로 다 빼요 여기 위에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웨이스트로 더 빼요 웨이스트로 빨리 넘어가세요 웨이스트로 빨리 넘어가세요 지금 온다 한번 디펜스 오고 디펜스 오고 오케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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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요 여러분 이스 improvisandsろ 이스트 샬로 에브리언 오S로 사 왔던 길로 사전 빼세요 왔던 길로 빼요 왔던 길로 계속 테라스 올라가는 거 알죠? 테라스 올라가는 거 알죠? 이거 저 이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네요 노스 끝에 브림이라고? 초크 디펜스 리비하고 깊게 오는 거 막아줘요 깊게 오는 거 막아줘요 깊게 오는 거 막아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다시 밀고 들어와요 다시 밀고 들어와요 다시 밀고 들어와요 다시 밀고 들어와요 초크 브림 막아줘요 브림 막아줘요 님들 S쪽으로 와 S로 딥 5 4 S로 3 S샷롱 2 1 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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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포션 있으면 이제 빼지 말고 이스로 브로링 할게요 포션 있으면 빼지 말고 이스로 브로링해요 포션 있으면 빼지 말고 이스로 브로링해요 포션 없으면 왼쪽으로 나가고 지금 박히나 한번 우리? 박혔어 박혔어 여러분 쫄지마 쫄지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S 디펜스 레디 여러분 에브리언 S로 걸어요 라이트키고 시발키고 딥 5 S로 4 3 2 S S S 끝났어 끝났어 에브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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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밑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한 대 때릴 수 있어요